근데 저는 얘가 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얘가 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 소녀.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왕장도 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고 지금은 저희 다 엄청 친한 친구지만 범주가 규원이를 좋아한 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아줌마도 중학교 때 깜짝이야. 고범주 이름을 제일 많이 들었어. 고범주, 고범주. 매일매일 고범주, 고범주, 고범주 그래서 얘길 보면 안 돼, 고범주 나와요? 단순 친구입니다. 저거는 어떤 친구예요? 들킨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잠깐 그랬을 수 있죠. 반정이 있긴 했을 것 같아. 중학생 때. 그렇지. 아니,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면요. 뒤에서 얘가 규원이를 챙기더라고요. 뒤에서 챙겨? 얘가? 뒤에서 챙긴다고? 아, 멋진 놈인데. 얘기해봐. 얘기해봐. 내가 얘기해볼게. 어, 멋진 놈인데? 뒤에서 챙겨? 내가 얘기해봐. 혁규 형, 따뜻하게 입고 다니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언제 있어. 혁규야. 진짜? 오, 저거. 되게 멋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게 해. 멋있다.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이거 심쿵인데, 이거? 눈 많이 아픈데 렌즈 오래 끼지 말라 해라. 진짜? 난 금시초문인데? 나도 금시초문이야. 난... 야, 예빈이가 안 한 얘기를 하겠니 지금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그런 마음은 없었다. 없었어. 근데 챙겨주는 마음만 있었다?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3학년, 2년은 같은 반이었어, 3년 동안. 그치. 2년 같은 반이면 뒤에서 챙겨주나? 내 말이 아줌마 8년 자라서 챙겨 못 받았다, 진짜.